치약력이 센 동물 TOP3 잠깐! 댓글 확인과 구독은 사랑입니다. 3. 바다악어 통상 3,700psi의 치약력입니다. 현존하는 파충류 중에 가장 힘이 세고 큰 악어입니다. 강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생활이 가능한 악어이며 대형 초식 동물을 사냥하여 먹습니다. 2. 백상아리 약 4,000psi의 치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상어 중에 가장 난폭한 종류이며 수명은 15년 정도라고 합니다. 한국에서도 종종 목격되는 백상아리입니다. 1. 나일악어 약 7,700psi로 인간 치약력의 154배 정도 됩니다. 현존 최강의 치약력 다 으스러뜨려 버리는 무시무시한 악어입니다. 그럼 이제 댓글 보러 가볼까요?